행선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Portland입니다 표정이 360경에 있죠 언젠가는 복수할 날이 올거에요 언제든지 그니까 제가 아까 연경이 시베팔 치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맨날 갑자기 안 와 제가 예전에 안대쓰고 해봤잖아요 안대쓰고 하는 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대를 쓴 상태에서 구구다래 이제 여기에서 너는 기인열전이냐고 절대 불가능이야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망하면 망한 애로 재밌지 않을까 아 그거 완벽하게 치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오빠도 할 거지? 어 나 할 거야 어 그러면은 오빠 먼저 열어봐 아 우리는 다들 언제든지 쇼핑에 뛰는 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 네 프로니까 그럼요 네 자 3,7 21 아니 우리 그거 하는 거 어때? 근데 한 명이 피엄 치고 157을 하는 것이야 157? 157 157 157 157 157 우리 지금 주제가 되게 산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한 번 쳐보자 아 알겠어요 저도 먼저 해주세요 해봅시다 그래 오빠 먼저 해보자 오케이 가자 우리burn어 햄 chunk리로 할ía 너는 해 jes 아 Concgli dr 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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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냇 천진 아 너무너무 천진 , 엌 삼 승 하 승 상 일로 아무 1, 2, 3, 2, 4, 4, 5, 5, 6, 7, 8, 9, 9, 10, 10, 10, 11, 10, 11, 12, 13, 13, 14, 14, 14, 15, 15, 16, 16, 16, 18, 18, 19, 20, 20, 20, 20. 와 너무 안들리다? 너무 어렵다 그 어려운 거 그래 오빠가 먼저 했으니까 그래 말이 없죠 오빠 안 하고 그랬으면 또 우리가 내가 쌀 한 번 잡아줄게 미쳤다 이거 생각보다 잘 되는데 다시 갈게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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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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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기 딱 말이지 같이 와 와 재밌겠다 근데 나의 노래 와 이거 안 돼 쓰고 저번에 쳤을 때는 잘 쳤 수 없거든? 근데 이번에는 나은 거니까 기인 결전 시즌이야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아 재밌겠다 근데 과연 바이의 실력이 쇼팽이 뒤도 갑자기 시키는 거 싫다 지금 문제 내 싫어 3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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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6 5 5 5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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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uncertain about the results ئ, easy ooping three 아예요? 아니 지금 제가 해봤ollen 진짜 안보인다 이거 진짜 안보여 자고날넨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아이쿠칩이 짜증나 짜증나 공모가 아 죄송하니 공모전 아직 너무 4, 2, 2, 3, 2, 3, 2, 3, 2, 3, 2 4 4 4 32 아 뭐야 이게 5 4 5 4 마수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손님 멀찌가 안 돼 4 4 4 4 9 9 9 9 9 9 10 8 8 8 8 8 8 8 9 10 아 어려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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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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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6 5 6 6 6 6 6 7 7 6 7 7 7 9 9 9 10 7 7 8 8 9 10